모니카 씨 오늘 뭐 했어요? 인터넷으로 서핑했어요. 뭐 샀어요? 겨울이 되면 이쁘려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. 슈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. 그래요?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? 네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. 모니카 씨 오늘 뭐 했어요? 모니카 씨 오늘 뭐 했어요? 내는 모니카 당신이 방법을 왜? 인터넷으로 서핑했어요. 인터넷으로 서핑했어요. 뭐 샀어요? 뭐 샀어요? 뭐 샀어요? 겨울이 되면 이쁘 여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. 겨울이 되면 이쁘 여고 잠바를 하나 샀어요. 겨울반팅 아동의 모니카 님미 봄 넌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요. 슈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슈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.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. 그리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. 그래요?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? 인정르? 다 액스답가 봄을 인피사고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 네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. 와이어 뱃뱃뱃뱃뱃뱃R 따라하세요 솜테다가 모니카 씨 오늘 뭐 했어요? 인터넷으로 셔핑했어요. 뭐 샀어요? 겨울이 되면 이쁘려고 잠바뱃 하나 샀어요. 슈피카 씨는 오늘 뭐 했어요? 저는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어요. 그래요?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? 네,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릴게요. 네, 잘 컸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